수진 씨도 함께 촬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기억나시는 이 장면 할 때 좀 기억난다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모든 장면이 많이 기억에 남긴 하는데 태주를 그리워하면서 예고편과 티저에도 나왔던 같이 노래 부르는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 노래 부르는 장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예고편은 잠깐 나오는데 가사에도 박보건 배우님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? 네 그 장면이 그 장면 촬영하기 전날에 만들어진 장면이고요 그리고 그때 김대원 감독님과 음악감독님이셨던 방준석 음악감독님께서 같이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 혹시 작사 한번 해볼 수 있겠냐고 제안을 해주셔서 같이 그때 하루에 촬영을 마치고 숙소에서 셋이서 모여서 도쿨레 연주하면서 가사를 작성하고 그 다음 날 외워서 같이 수진 씨랑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순식간에 준비되고 후다닥 촬영된 장면이네요 그래서인지 더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 장면이 일단 정인이가 언더랜드 스케줄을 만나는 상상하는 장면인데 아마 그 장면이 모든 이들의 감정을 합주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언더랜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만나서 반가움 하지만 만날 수 없는 그리움 모든 복합적인 감정들이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서 저도 그렇고 수진 씨도 그렇고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희는 짧게만 만나봤으니까요 이게 풀로 좀 길게 등장했을 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지 저도 좀 기대를 하도록 하겠고요 원더랜드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원더랜드 원하는 이승사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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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하는 이승